마늘, 고추장, 장아찌 완성했습니다. 유리병에 한 통 가득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렇게 아니 다시 유리병에 한 통 가득입니다. 오 많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1년을 먹습니다. 여름에 입맛 없을 때 하나씩 먹어도 밥반찬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맛좋은 몸에도 좋은 마늘은 익혀 먹어도 생으로 먹어도 영양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익혀 먹으면 익혀 먹는 대로 영양이 있고 이렇게 생으로 먹든 바로 음식으로 먹듯 각각 영양이 좋다고 하니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와야 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먹습니다. 마늘, 고추장, 장아찌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통마늘, 간장, 장아찌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